안녕하세요 교광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짜파게티 고추마요 치킨 오늘의 메뉴는 밥은 점점 더 넓은 음식을 먹어요 고추와 아이스크림 그래서 고기와 대고 킹킹 나맛이 길었어요 찹쌀떡 오징어 고소한 고춧가루 아ááá 너무 맛있다 오징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바삭바삭 랄맛 양념장 고춧가루 철도 먹으러 왔어요 너무 맛있다 블랙 크로칸슈 블랙 크로칸슈 cily 치즈 skinter 바로 치즈 치즈 참기름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